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다시금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자회사가 국내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어제는 컴투스와 위메이드가 미국 소재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자두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힌 영향인데 과연 메타버스 관련주 조정을 끝으로 날아올릴까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거래를 뜨겁게 타올랐고요. 위메이드와 컴투스의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살아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해주신 기대감들도 유효하고 또 세계 최대 온라인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1억 달러 투자 유치를 조금 결정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쪽이 VFX 쪽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으로 보자면 덱스터라든지 위즈윅 스튜디오들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고 대규모 투자 배경에는 국내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성장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시장의 의견이고요. 최근에 산업부와 코트라가 넷플릭스의 국내 투자 환경 및 지원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군들이 과거에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됐었을 때 게임이라든지 VFX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주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있었던 것들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투자들도 앞으로 OTT 기업들의 경쟁도 계속 치열해질 거고 그 안에서 VFX 특수효과를 다루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수혜를 받으실 거고 여기에 따라서 메타버스 연관 산업들 수급 흐름에 따라서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게임주들도 최근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VR 기업인 자두에 조금 투자를 알려지면서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의 3D NFT 캐릭터들을 아바타로 탑재를 하고 그 아바타들을 활용해서 컨텐츠들을 향유하는 유저들을 조금 유출을 하면서 전형적인 P2E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테라라든지 루나 같은 코인들 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메이드도 NFT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발행 전에 100% 현금 자산, USD를 기반으로 하는 현금 자산을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 코인 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던 투자자들한테 다시 한번 조금 수급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반기 블록체인 시장들 점점 안정화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위메이드가 신작 미르엠 출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까지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조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속속들이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메타버스 산업을 보면 크게는 소프트웨어 사업, 하드웨어 사업으로 나뉘는데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VR, XR 기기들 조금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확장현실인 XR로 시장이 나눠져 있었는데 XR 기기 쪽으로 경쟁이 조금 심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나 애플이 6월에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통해서 신제품을 발표할 거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삼성글래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계속 국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조금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크게는 4개의 판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5G라든지 6G의 통신주들이 기반이 되어서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네이버 제페토 등 아니면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 사업들이 그 위에 판을 깔 수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콘텐츠들이 올라와야겠죠.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최근엔 금융주들도 플랫폼 안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콘텐츠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기가 필요하다. XR기기, VR, AR기기 등이 순차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업에 대해서 밸류체는 있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요. 정말 다양한 산업군들이 엮여 있잖아요. 어떠한 섹터를 가장 먼저 상승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네.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영향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저는 엔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금리 인상 시기에 어느 정도 이런 영향들을 많이 피해갈 수도 있고 이미 플랫폼들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여러 게임 쪽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한 플랫폼들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유저들을 불러들이는 힘입니다. 바로 콘텐츠의 힘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런 것들을 가장 IP, 지적재사권들을 가장 풍요롭게 갖고 있는 주들이 엔터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라서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까지 엔터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아 대표와 함께 오늘 역환율 전쟁부터 해서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에 참고사항으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